부부의 가장 큰 연결고리가 된 CCTV. 어디 계세요? 저기 오시네요. 저기 오세요? 아내의 부름에 LTE급으로 반응하는 남편. 5분 대기조가 따로 없는데. 뭔 일 있어 또? 네, 우주 좀 주세요. 뭘? 아픈 아내를 위한 SOS 기능도 필수. 몸을 쉽게 가늘 수 없는 아내를 혼자 남겨둬야 하는 마음. 오죽할까. 부르실 때도 그러니까. 희주 아빠, 희주 아빠. 어디 계세요? 하루에도 수차례 집을 오가는 남편. 아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다. 용변 처리마저 남편에게 맡겨야 하는 아내는 이때가 가장 미안하다고. 바로 화장실에 여기만 가들 못해요. 아, 들고 가질. 네, 못해요. 하나에서 열까지 정말 미안하고 죄송해요, 정말. 38년 전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. 불현듯 허리 통증이 시작됐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. 어느 날 손님께서 밥상을 갖다 드렸는데 나올 때는 들고 나오지를 못했어요. 원인이.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끝내 원인을 알 수 없었고 아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다. 이거 답답해서 어떡해요. 결국 모든 일을 책임져야 했던 남편. 그 짐을 덜어줄 수 없던 아내는 우울증까지 겪어야 했다고. 처음에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밖에 없었어요. 어떻게 하면 죽을까. 소리 없이 죽을까. 그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. 죄인이 된 것 같았던 아내. 이런 아내의 손을 잡아준 것 역시 남편이었는데. 집사람이 없는 집으로 시집 와서 사실 이렇게 되고 고생을 하다 보니까. 남편으로서는 너무 좀 마음이 아프고. 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제가 그렇게 돼요. 알아요. 알아요.